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제가 이제 녹화를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데 다른게 아니고 이제 그 윈도우 10 사용하시는 분들이 한글 언어팩 저장 폴더를 그 경로를 못 찾는다고 해 가지고 그게 따로 경로를 안 찾으셔도 되고 그냥 바탕화면에 놓고 지정을 해주셔도 되요 뭐 아무튼 경로를 굳이 그 경로를 찾아 가지고 넣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좌측 하단에 시스템 세팅 메뉴가 있죠 클릭하시고 워딩으로 들어가세요 워딩 클릭 그리고 워딩 창에서 우측 상단에 쇼 세팅 메뉴 있죠 요 버튼을 누르시고 임포트 워딩을 누르시면은 여기 플레이스 라고 되어있죠 임포트 워딩 창에 플레이스가 있는데요 요게 경로에요 저는 여기다가 이제 넣어 줬던 거고 근데 뭐 얘 같은 경우는 어차피 경로를 본인이 원하는 여기 뭐 도큐먼트 비디오 픽처 뮤직 데스크톱 있죠 여기 바탕화면 바탕화면에서 그냥 불러와도 되고 즉 그 파일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얘를 그냥 열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경로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굳이 경로를 찾겠다면은 요 임포트 워딩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구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업로드 해드린 코리안 lw 워드 파일을 선택하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요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에요 뭐 초기화 같은 경우는 다시 워딩 언어로 가서 언어를 기본값으로 되돌리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